아, 재밌겠다. 그치? 응. 내가 탈게. 지나갑니다. 너는 왜 나와? 은호가 보라랑 할 말 있대서. 그때 괜찮을까? 뭐가? 은호 고소공포증 있거든. 뭐? 그럼 왜? 둘이 좋아하잖아. 너 왜 그래? 나 고소공포증 있어. 어? 근데 왜 탔어? 너랑 같이 있으려고. 여보라! 좋아한다! 좋아한다! 내가 물이라도 좀 사올게. 나보라. 떠나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. 떠나?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. 잘됐네. 정말 그렇게 생각해. 동생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. 나 떠난다고 서운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. 그동안 고마웠다. 나보라.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.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.